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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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롭게 보이네. 네 맞아요. 힘들게 보이고 지쳐 보이네. 그리고 이혼수 있어요? 신랑하고? 네. 지금 이혼 진행 중인 거예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잘 살 나이에 왜 이혼을 해? 제가 남편이 출장이 잦아요. 출장이? 네. 그래서 초반에는 되게 좋았어요. 사이가. 신랑하고? 네. 근데 남편이 출장이 잦은 이후부터 견했어요. 잠자리도 저랑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영상이랑 잡지랑 옆에 있는 와이프 저를 두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신랑 혼자서? 영상을 보고. 네. 컴퓨터 모니터라고요? 그것도 국제적으로 되게 많아요. 영상이 다행히 다양해요. 헐. 왜 살아있는 나를 두고 우리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냐? 왜 나를 두고 이 영상 것들이랑 이러고 있냐? 언니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영상하고 했겠네. 계속. 영상에 여자를 그리면서 했겠네. 네. 완전 변탄이야. 완전 오리지날 변탄이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버리... 이 행위 자체가 나를 버리는 행위다. 당연하지. 그래서 남편이 그래? 그래? 이러더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술 한잔하면서 얘기 진지하게 좀 얘기해보자. 같이 출장 갔다 왔으니 피로 좀 풀게. 우리 찜질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할 건 좀 풀자. 그래서 갔어요. 찜질방을? 갔어요. 둘이 하이하려고? 네.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서 주거니 박거니 하다니까 둘 다 술이 떡이 됐어요. 그리고 좀 그렇긴 한데 코로나이지만 그래서 거기가 그런 곳도 아니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괜찮긴 했었거든요 사실. 죽을 준비도 안 같아. 그래서 찬스인데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옆에 남편이다 생각하고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을 더듬었어요. 신랑을? 잘했네. 기분 좋게. 아주 쿨하게 잘했네. 너무 잘했네. 그래서 이게 막 좋아갖고 딱 만졌어요. 신랑 것을 하울했게 그래서 돌쳤구나. 남편도 이제 왔구나. 그래서 제가 덮쳤어요. 신랑을? 네. 구! 좌절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라면서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오래간만해서 남편도 오래간만해 하니 다시 기분이 왔구나. 항울한 기분이? 아 재밌었겠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보기가 찐대방이 나는 거를 잊어버릴 정도로 둘이 너무 좋았어요. 신랑하고? 네. 그러다가 한참 신나게 하고 있는데 어. 누가 뒤에서 자꾸 따갑게 쳐다보는데 에이. 재수없어. 누가? 땡기는 거예요. 쯔들이랑 사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래갖고 아 뭐야 하면서 딱 봤더니 어? 내가 내가 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남편이어야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하고 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 뭐 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그때 나 해이 아니었어요. 근데 근데 네. 신랑하고 아무리 술채도 구별을 했을 것이고 아무리 술채도 찜지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때 당시에는 술이 떡이 됐으니까 몰랐는데요 술 그렇게 먹었어요? 네. 그 정도로 둘이 몰랐는데 응. 그리고 내 남편랑 생각하고 마음껏 누렸거든요 사실 응 거기서? 어. 좋았어요. 근데 좋았겠지. 지금 지나서 보니까 어. 사이즈도 다르고 아 진짜? 아 신랑하잖아. 어 그 때 그따는 사이즈가 달랐다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신랑하고 어. 그니까 남편이 이 정도라면 남편이 이 정도라면 응. 그 남자 거는 이 정도? 네. 이 정도의 것도 있어요? 네. 어? 재밌겠다. 어. 남자들이 들었을 때 나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뭐라 그러지? 응. 그 당시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사실. 여자는 당연히 좋게 좋고 행복하겠지. 근데 내 신랑하고 해야지 왜 나무 나무가고 하면서 좋아. 그게 너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남자를? 네. 아니 그러면 신랑하고 하해하러 간 게 하해가 아니라 이혼하러 간 거야? 그런 셈이 된 거죠. 아무래도요. 찜질방으로 갔어? 네. 하겠네. 아니 술을 얼마나 먹었으면 얼마나 개떡 아니 술을 얼마나 개떡처럼 많이 먹었으면 그냥 기분으로 엄청 그냥 마셨어요. 그냥 계속 부사했던 게 너무 많았나 보다. 그러었나 봐요. 아 그래서 지금 그 맛을 언니가 못 잊었구나. 네.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이혼을 안 했는데 하는 행위가 이미 저희는 거의 뭐 갈라섰다고 봐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나도 이혼 서랍지까지 보였는데 그쵸.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응. 왜냐면 남편이 저를 더 멀리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마치 드러운 여자처럼 보니까요. 저는 보는 듯 안 했나? 저는 그거 향이 잤지 저는 다른 여자랑 자지는 않았다는 그걸 하나로 우기겠네? 그냥 나는 그 비도를 하나 가지고 잤다. 그걸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비급한 거 아닌가? 근데 본인은 그래도 다른 여자랑 안 잤다고 얘기를 해요. 너는 잤지 않았냐? 내 앞에서 보지 않았냐? 응. 그리고 너도 지금 나랑 하는 게 힘들지 않냐? 응. 나도 그렇다. 회귀지도 않잖아, 근데. 남편이. 그러니까 저도 응. 그 남자가 너무 그리워요. 사실. 그 남자 때? 네. 오히려 이제 남편에 대한 이런 거는 자식 때문에 그런 거고 응. 지금의 감정은 응. 그 남자가 너무 생각이 나요. 그 남자가 연락체로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응. 그럴 정신도 없고 쨍빠는 처음이었고 응. 근데 그 맛은 응. 달달했어요. 달달했어요? 달달했어요? 뭐 어떡해? 그 남자 어디가 찾을 거냐고. 뭐 찜질방 가야지 뭐. 근데 있을까요? 그 망신에 당했는데. 언니가 불쌍하기도 하고 네. 내 입장에서 얘도 가고 안쓰럽기도 하고 미친년 같기도 하고 하고 지금 그래. 내 눈에는 나도 언니가 지금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었으면 자기 남편을 갖다가 사랑받기 위해서 찜질방인지도 모르고 술 한잔 먹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내 남편 것은 이거였고 네. 그 사람 것은 이거였다는 게 그렇죠. 싫했는데요. 싫했어요? 토실토실? 싫했다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것도 안해준 신랑이 안해준 신랑이 다른 남자가 해준 걸 내 신랑이 해준 줄 알고 그 황홀함에 빠져있다가 눈을 떠보니 내 신랑 아니었고 네. 다른 남자였고 네. 죽도록 맞았겠네. 죽도록 맞았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 사실 그 사람이 네. 그래? 네. 내가 뭐 가서 어차피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나를 누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혼을 안 했다며 만약에 이혼을 안 했다면 이제 그만 여기 신랑이 또 용서를 했다며 용서를 했다면 그만하세요 할 텐데 네. 정신 차려야 할 텐데 신랑이 언니한테 이혼하자 그랬다며 그러고 인간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지만 행동으로 모든 답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랑이 잘한 건 없잖아. 응 그렇게 따져요. 신랑이 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언니가 신랑을 내 신랑을 잡기 위함에 술 한잔 먹고야 하는 행동이 그게 내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자버리는 게 그게 뭐 어떡해 이거 어? 그치? 언니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쵸. 그래서 남은 걸 맛보다 보니까 이제 내 신랑이 이제 정말 싫어졌고 또 내가 그 신랑 앞에서 그걸 보였기 때문에 언니 또한 신랑한테 다가가지는 못하는 거잖아 지금 맞아요. 그치 뭐 어떻게 이럴 땐 나는 뭐 깨끗하게 그런다고 그냥 평생 제인처럼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신랑은 더 언니 앞에서 더 기세등등하게 더 그걸 보고 더 할 건데 안 그래? 더 언니 묵사발 내고 자준만 더 상할 건데 나 같으면 노 네 행복 찾으세요 나는 그럴 거 같아 단 애들한테는 충실한 엄마가 됐어요 하고 싶어 네 안 그래? 네 맛있었어요 근데? 어우 너무 잊을 수 없다니까 잊을 수 없었어요 잊을 수 없었어요 행복했다 행복했겠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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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